히히 유물 어이가 없네 그렇네 카카 머리는 왜 카카 외칭 획수 안 적어줌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힐 턴만 버텨라 7톤을 이렇게 버텨 아 나 죽어 쓰레기요 5톤을 이렇게 버텨 우와 서순 어차피 조준 때렸으면 그거와 안 맞췄을거라 서순아님 아니? 보수 모두가 나를 무시했을듯 나는 쇼엔 트루브를 해냈다 트루브 퍼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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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거만 나와있네 석재달력 처리해 빵 안녕 세상 아니 뭐 방전만 나와 진짜 뭐 방전밖에 안들어있나 때려서 전기 나오면 누전된거 아냐 이거 고물딱지 수준 퍼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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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져베클 버퍼 줬으면 좋겠다 달력이 올 때까지 버티는 미션 달력이 왔어 우린 이제 살았어 우린 이제 살았어 나중시저원 창의적인 인공지능 어허 달력님께 그 무슨 불경한 발언을 무험하도다 엘리트 길박실로 엘리트 길박실로 엘리트 길박실로 털버 플러스 뜬거 너무 좋은데 엘리트 길박실로 버즈업 컷 아 참만 석재달력 때문에 스톨링하기 힘들어졌네 여기 미처다 아 그만 힘을 주체하지 못한건데 미안하다 크크트 또 파괴해버렸군 크크크 미안하군 힘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지 아 죽이지 마 스톨링 해야 돼 메알이 강화해야 되는거 아닐까 아니 자 제발용 제발용 쓰레기 이리 이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아 히사마 히사마 석대 날려 히사마가 너무 치유이한 탓에 내 힘을 완전히 쓰지 못하지 않는가 조금 자제하라구 조금 자제하라구 어이 어이 내 목도 남겨달라구 히스 물수냉 눈앓히기 히사마 히사마 아아 아 아 아, 드로에론 이제 갈뻔했네 유성따격 드로꼬라지마라 아니 왜 빡길 눈반구 측선으로 때려들였습니다 불법매리 싸악하군 내버퍼 저기 달려가 좀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니? 왜 나대니? 왜 나대 나대니? 달려가 좀 누가 저거 좀 어떻게 해봐 저거 좀 멈춰 나 풀피 풀피 될 수 있는데 왜 나대니? 아니 근데 이제 보스전인가? 그럼 상관없네 어디 한번 날 막아봐라 막을 수 있다면 내가 칠 턴 위에 서겠다 안녕 안녕 세상 가져가 주니까 너무 호감인데 아 방열판 뭐함 아 방열판 뭐함 아 뭐함 말한다 방열판이 정말 맞네 다음 턴이 광선이던가 삐임 삐임 이를 한다 아니 잠깐만 장난감이 부서졌군 이집현양 유성타격 있어서 스네코도 못쓸건 없는데 오이집현양 즉시 쌈코 2113 33336 바로 두배차이 에너지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눈을 떠라 눈을 떠라 엘로월드 싫어 메알이 메알이 3코스트가 사회적 약자라서 3코스트 할당제 진행중이래요 근데 왜 제일 많냐고 없나 알았어 son 엘로월드 뷰리 다 아직 역시 디디디디팩트 디디디디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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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코재활용을 쓰는 법 삼코카드를 지운다 어때요 참 쉽죠 걷어내기 걷어내기 플러스로 주지 그으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륵 방열판 트고 니가 원하는 드론은 주지 않겠다 직접 쟁취해라 다시 만나요 수축 수축 죽 죽 죽 죽 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멋선 일이고 체력은 다시 회복하면 되는데스 앗 아 제발 야 달려가 가만히 있어 달려가 나대지마 기간이 다 됐느니라 잘 가버라 아이 저 달려가 나면 불핀데 아이씨 아이씨 포션 가져가고 포션 벨트 주네 정말 첨탑 어메이징하다 뭐야 편향 그만둬 이제 편향 써도 되겠다 죽여주마 7369 6376 왜 마우스 올리면 정상이지 이것이 왜곡된 기억 안좋았던 일만 기억함 아니 예의 정상 정상 아니 아직 그 저 그 도둑이로 어째서 다 산보인 것이지? 시간과 예산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유성으로 저글링하는 딥팩트 증폭이다 몬타나 존스 변명은 최악이라는 걸 모르나 니트로 박사 내 체력파 어디가지 여기는 바인공물도 있으니까 피쳐올 수 있겠다 스토링을 할 것이야 나는 불피를 원하오 음 맛있다 지금까지 석재달력을 맞고 살아남은 녀석은 없었지 뭐라고? 역장이다 와 와 와와와와와와와 안녕세상 쓰는게 맞겠지 와 와 스토링 안했으면 어쩔 뻔했어 근데 했는데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유성타격만 잡혔으면 모조리 도륙을 내버렸을텐데 알았으면 불피 만들 수 있어 는 편향 썼네 히힛 히힛 증폭 3쿠라 증폭 배아리 못하네. 쓰레기엠인가? 죽이지 말아봐봐. 나 피 채우게. 달려가 나대지마. 제발. 그냥 가만히 있어. 전타. 되게 폭풍 없지 않나? 뭐? 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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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가 지가 된 스네코가 디펙트 싫어하는거 아닌가 이 정도면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죽이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눈할퀴기 룬할퀴기 뭐? 아 헬로 월드 헬로 월드 헬로 월드 싫어 다산코야 다산콘데 왜요? 여기선 1코가 제일 많지? 헬로 월드 헬로 월드 그만 그만 불피 안해도 된다 25정도 덜 채워도 된 앗 잊을만하면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달력 7힐 못했잖아 너때매 너의 오기심 나의 창의력 8힐 일단 엿 타 패턴때는 고개를 좀 숙여야 할 것 같은데 해가 왜이러냐 해가 왜이러냐 와후 심욕 곱하기사 약화라도 걸려있어서 약화라도 걸려있어서 약화 약화 아침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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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랑 소비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은데 차기적인 인공지능을 써야겠지? 이러면 파워를 안 쓸 수가 없는데 차기적인 인공지능을 써야겠지? 차기적인 인공지능을 써야겠지? 온란하다 온란해 빨리 2패 가야 돼 2패 가서 파워 다 쓰고자 봐야지 솔직히 순폭보면 카카 대장이니까 그랜민 대장처럼 계속 카카을 화내하는 거 아니에요 반박씨는 말이 맞아 80딜인데 약왕 걸려있으니까 이대로 넘어가면 되겠다 됐다 탐선 무한 스톨링 오히려 좋아 왕싱도 지역 지갑 털기 타고 귀신 늘어날 때마다 작은 카카도 같이 소환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게임을 만들고 싶은 거야 얘가 첫 번째 보스니까 피는 채워야겠네 70까지만 채워면 된다 뭐 어차피 이겼죠 아까 아무것도 못하죠 헬월드가 첫 번에 나왔죠 바로 24들 탈팽이 어젯 만들 수 있는데 쫄아서 튀었네 자력 쓰레기 됐죠 헬로월드 그만 나와 와 그만 제발 헬로월드 그만 나와 저 미친 헬로월드는 계속 어디서 생성되는 거야 시원한 헬로월드 그만 인지 편향을 쓰지만 너무 강해보이니깐 안돼 못 뽑았다 먹지 마 수정 춤을 다 먹었습니다 기다리라 인지에 굳이 왔으니 굳이 이기자 향루 향빠 아싸 좋구나 아싸 고도맨 헬로월드 와우 시계 만든다 부서진 기계는 고치면 되지 않을까 밀점집 밀점집 고도맨 헬로월드 고도맨 헬로월드 고도맨 헬로월드 고도맨 헬로월드 고도맨 헬로월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래퍼가 왜 나와? 왜? 왜, 형제. 저 헬로월드 지우는 게 낫지 않을까? 증폭 이 코스트. 저 헬로월드 지우는 게 낫지 않을까? 저 헬로월드 지우는 게 낫지 않을까? 아, ㅈㅅㅅㅅㅅㅅㅅ. 아, 저 헬로월드 지우는 게 낫지 않을까? 저 헬로월드 지우는 게 낫지는 게 낫지 않을까. 마술골 이쯤 했으면 이긴 것 같네 심장특 허접임 이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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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럴수가 심장 너무 약한거 아냐 앗 버퍼특 고독마금 얼음 두들기네 심장 안되 장난감 살려 안되 폼 띠 아 이번에 석재달력 딜 많이 했겠다 600딜 모래시계보다 약한 근데 491힐 세머항 500힐을 냈다고? 펜터 87힐 비행기 37힐 진짜 장난감이네 이거 이정도면 장난감이고 이게 유물이지 공장제품이 된 디펙트 100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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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방어로 ell은 추천 감사합니다.